뭐 보고 있어? 게임 방 그 정도는 알아 무슨 게임이냐고 롤 누구 시합인데? 같이 좀 보자 참, 니가 보면 아냐 야, 나도 롤 좋아하거든? 그래? 티어 어딘데? 내가 티어가 어떻게 되더라? 그 정도 관심이면 탁 퍼 아이언이 아, 야 양민지 니 롤 하면 주말에 피방 올래? 주말에? 그럴까? 그래, 그럼 내가 주말에 연락 줄게 응 벌써 시작한 거야? 어, 아니야 너도 빨리 들어와 지는 사람이 점심 속에 콜